고전 소설부터 문학 오래 안 걸려요 빠르게 볼게요 자 고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전 문학은 문학 같은 경우는 뭐가 엄청 어렵다 이건 아닌데 의문사라고 표현하지 의문사 그치 뭔가 이 풀고난이 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지문 자체를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자 고전 소설인데 봐봐 이때 예부상서 진량을 황제가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했다 아니 고전 소설에서 교만 방자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클리셰란 말이야 클리셰라고 하면 뭐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은 선악구도가 명확하다는 거죠 선악구도가 명확히 클리셰란 그치? 딱 보자마자 악에 해당하는 애가 진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드는 생각? 아 어차피 얘랑 갈등관계가 성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서사문학의 기본은 아이고 갈등이니까 딱 봐도 얘랑 갈등이 있을 듯 아무튼 황제 늘 그렇듯이 정상서가 쟤 좀 소인배 같아요 이상해요 하니까 응 아니야 왜 진량이 욕함? 내 최애야 이러면서 진량이가 알았어 안되겠다 먼저 쳐야겠다 해서 벌써 갈등 느낌이고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어 정상서가 너무 아프다 저 코로나에요 참석 못했어 황제가 신하들한테 야 걔 좀 뭐 진짜 아프냐? 이런 느낌이지 물어봤는데 사관을 보내라고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상서 쓰레기다 항상 나오는 얘기 아니야? 오늘 안 온 거 보니까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안 아니다 이거 뭐야 모함하는 거잖아 고전 소설에서 모함하는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보자마자 아 역시 갈등이기도 하고 그냥 개뻔하다라는 느낌이어야 돼 역시나 빌런이 또 빌런이 또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네 뻔해 뻔해 그치? 부정적 상황에 처해지그치 역시나 갈등 상황에 이렇게 처해버렸어 자 근데 이제 대경해가지고 처벌을 하시거니 중간이 아래길 보통처럼 역적 누명을 씌운 거잖아 근데 이제 중간이 정상서에 죄가 명백함이 없으니 어떻게 벌을 주냐 하는데 보통 이런 중간 같은 사람들이 고전 소설에서 뭐라고 보면 좋을까? 근데 쉴드를 치잖아 일단 기본땅 쉴드 치면은 조력자로 봐야 돼 직책이 약간 조력자 느낌이야 고전에서 중간에 쉴드 친다? 일단 조력자네? 아무튼 나는 황제 또 센 까고 절강에 귀향 보내자 귀향 보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황명을 전하니 상서가 울면서 내 일찍 구곤을 갚을까였더니 소인의 참원을 입어 이제 귀향 가니 소인의 참원이 질량의 참원을 입어 귀향을 가니 애달프다 서한을 칼로 치면서 도려해를 입으니 누굴 원망하리오? 하면서 울면서 부인들 막 울고 불고 다 하죠 그죠? 그냥 박태보전 삘이야 내가 봤을 때 뭐 비슷한 맥락이야 이게 뭐 다른 얘기냐 사관이 야 빨리 짐 싸 해가지고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나야 귀향 가지만 이런 거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상 제사 강조하는 거 고전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 내가 설령 귀향을 가더라도 조상님 좀 챙겨줘 그죠? 이런 어떤 유교적 가치관 같은 거 본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잖아 그치? 주목했어야 되거든 모녀 가슴이 막 막혀 아 요 딸이지 딸이 당연히 딸이겠지만 여러 날 만에 귀향 지르니 절강의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무세요 하다가 슬퍼 세월 보내다가 세 달 만에 득병 연결 절강만호가 슬퍼서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지 정상서가 죽었습니다 부인한테도 기별을 했는데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수정이 딸인가 보다 정상서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하루는 문득 시비가 고하되 절강해서 사람이었습니다 하거늘 급히 불러보르니 정상서 깨서 별세셨나이다 박태보전에서 봤던 그 장면인데 그치? 이해돼?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보자마자 막 기절해버리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치? 마찬가지 아니야? 혼절하고 막 약물 구해와가지고 막 그나마 숨쉬고 이런 장면들 겁나 뻔하잖아 결국에는 이 질량과의 갈등에서 결국에는 갈등 해소가 안되고 정상서가 죽음에 이르게 됐구나 죽음에 이르게 됐네 자 근데 중력 부분 줄거리 또 겁나 뻔한 얘기 나오는데 남장을 한 정수정부는 기출 고인물들은 바로 생각하는 게 어? 홍개월전 삘인걸? 이 생각한다고 그나마 최근 기출 중에서 남장한 케이스 홍개월전 생각나야 되고요 장원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뻔하지 남장하고 북적 물리쳐 국가적 위기를 해소한 거잖아 그치? 아 딱 봐도 국가위기 해소했네 그치? 뭐야 영웅소설 삘이 난다 이거지 그치? 정수정이 남자하고 북적 물리쳐 그 다음에 나 여성인 걸 밝히고 정원호 장현과 혼인을 하는데 또 국가적 위기가 이렇게 침공 정수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근장 이것조차 겁나 뻔한 클리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여장을 한 경우는 남장을 한 경우는 애초에 보통 어떤 경우냐 그 당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 출세의 제약 이런 거잖아? 그럴 때 홍개월전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장을 했던 이긴 하지만 정수정이 이 직위는 더 높은 직위에 이르는 거죠 하지만 가족관계상 이 당시였던 이 가족관계상으로는 사실 남편이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조금이 아니지 많이 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홍개월전이랑 똑같다 이거야 내가 늘 말하지만 고전문학을 못한다는 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고전문학을 덜 풀어봤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고전소설도 보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왜? 그 당시엔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말했는데 그래서 모티프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요새도 다를 바는 없거든 사실 웹툰 보면 맨날 학교 일진 폭력 찐따 복수극 이거 그냥 수십 개 있어 네이버 웹툰에 물론 저도 많이 보긴 하지만 찐따여가지고 아무튼간에 아니면 이세계 아니면 환생 이 당시도 마찬가지 느낌이야 어쨌든 대원수가 호황에 승리해 황성 향할세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도로 묶기를 질량의 귀향지가 얼마나 되는가? 어? 질량 귀향 갔나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죠?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왜 물어보지? 왜겠어? 딱 봐도 복수각 아니냐? 딱 봐도 복수각?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질량한 자원 정수장 아버지를 귀향본행에서 죽게 한 사람인데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해서 와라 잡아왔어? 어 잡아왔어 잡아와가지고 대원수가 질량을 잡아드려 장하에 꿀리고 녹이 대발하여 부침 모형 죄상을 문초하니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냥 죽여버렸지 당연히 죽일만 하고 부침개 제사 지내고 황제께 첩소 올려 승전 알리고 중군장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지휘와 경사를 향하여 궁궐에 이르니까 황제는 어떻게 칭찬하고 뭐 이제 제후에 자기를 주고 땡큐하고 청주 간다 이거야 그치? 근데 사실 이런 것조차 고전소설의 좀 클리셰야 기출 중에서 유충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충렬전에서도 분명히 물론 빌런이 모함에서 자기 아버지랑 장인어른이 귀환가서 죽게 된 그러니까 죽은 걸로 알게 된 경우인데 임금한테는 안 따진다는 거지 이해 돼? 임금 잘못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전혀 따지지 않는 것조차 이것도 클리셰라는 거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유충렬전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엔 이렇게 원수한테 복수를 하고 하지만 황제한테는 뭐라 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황제한테 뭘 이렇게 자기를 받는다거나 아무튼 차설 창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배웠고 전우사는 고하되 태부인이 빡쳐한다 어? 갑자기 왜 이래야 되겠지? 우리 아직 그 중간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치? 물론 연계긴 하지만 너를 길러 벼슬이 공허에 이르니 기쁨이 측면 갚은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일이고요 이 당시 사회상으로는 더더욱 그럴만한 건데 우리 입장에선 물음표라고 할게 어? 뭔 소리지? 중략 부분 중에 뭐가 있었나? 했는데 그 뒤에서 장현의 다른 부인들이 원부인과 공주가 이르기를 정수정 배웠을이 높으니 능이 제어침을 탈 것이오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노하지 마소서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 사람을 꼭 정수정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 저거 장현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누가 근데 이 맥락상 맥락상 이게 시어머니한테 이 정수정을 쉴드 쳐야 말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해 되니? 장현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고 그쵸? 어 아니야 그래서 봐봐 이것도 이제 삼가 화목할 것이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태부인이 그렇게 여겼어 얘들아 아 오케이 좀 설득이 됐어 편지를 줬어 정수정한테 보냈는데 이거 주목했어야 되겠죠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을 징계한 일로 답답했다 아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갈등의 요인이 이 갈등 요인이 태부인의 이 통분 왜 통분이었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태부인 통분과 정수정의 내적 갈등 정수정의 내적 갈등 왜 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남편한테 징계를 썼나 보네 그치?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근데 기주에서 시녀가 왔습니다 들여보내라 서찰 태부인이야 어? 시어머니가 왜 카톡을 하셨지? 읽었는데 기뻐해 기뻐한다는 건 뭐야 앞에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서 서찰을 보낸 걸 받은 거잖아 라는 건 뭐야 갈등이 해소가 이미 된 상태라는 거지 여기서 갈등이 어느 정도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거를 서찰로 보냈으며 정수정이 그 서찰을 받고 본인도 기뻐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태부인도 거리낌 없어 하고 정수정도 지성으로 섬기고 갈등 해소가 됐다 이것조차 유충렬 전 느낌이야 적군을 그쵸? 국가적 위기를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적 갈등까지 해소가 되는 원수도 갖고 그치?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황제 총회하는 사람 질량 듣고 처벌해야지 2번 선지 선넘네요 조력자 같은 느낌 3번 선지 소인의 참원 때문에 질량 때문에 가게 되었다 4번 선지 한복은 대원순의 명령에 따라 죄까지 묻고 처벌까지 내렸냐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선지가 늘 말하지만 고전소설의 내용일치가 원래 가장 좀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물론 이번엔 현대소설의 내용일치도 여러분들이 낚였을 수도 있겠지만 고전소설 내용일치는 이런 거 구분해야 돼 그치? 잡아오기만 한 거잖아 이해돼? 어렵지 않았죠 4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 19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 선지 정상서 아 뭔가 비보가 전해질 것 같구나 그냥 개소리야 이거 그치? 헛소리입니다 2번이 정답 이 10번은요 A와 B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B같은 경우는 첩서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어렵지 않았어 그치? 첩서 왜 보내냐 했을 때 전쟁 이긴 거 보고하려고 보냈겠지 첩서 맞나? 그죠? 어 첩서 그치? 첩서를 왜 보냈겠냐 보고하려고 그치? 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21번 문제 자 이거 봤을 때 아 뭐 역시 이런 느낌이었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효녀이고요 장씨 가문의 며느리 여성입니다 갈등하긴 하지만 모든 역할에 충실한다 1번 선지 야 질량을 위해서 얼마나 되냐 부친함 풀어주려고 2번 선지 이 재상을 차려 제사 지내는 모습 질량을 죽인 다음에 하는 거죠 원수 갚는 거 3번 선지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거였죠 당연히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갈등의 원인인데 오케이고요 4번 선지 진짜 겁나 뜬금었어 장현을 징계한 일을 답답해하는 게 아 다시 내가 대원수가 되고 싶은데 뭐 뜬금 없잖아 그치 물론 이런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소설에서 이런 류의 어떤 장면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 그치? 홍계열 전 같은 경우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규중에서 막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바둑이나 두고 쓸쓸해하고 이런 거 나오긴 해 4번은 전혀 상관 없잖아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현대시 보겠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는 연계빨이 제대로 있었죠 사실상 그죠? 7회차 작품 연계된 거는 좀 개이득이긴 하지 그치? 7회차 나왔던 작품이 7회차 나왔던 작품이 바로 9평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감이 원래 마지막 회차가 진짜 겁나 중요하긴 하거든요 작년 수능에서도 브레토누즈가 이감 지금 우리 1회차 본 거란 말이야 아침에 10회차의 브레토누즈가 있었어 사실 뭐 작년에 안 봤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지 보고 그 생각했지 야 이거 이감 뭐 감빵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 돼 했었는데 올해도 적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뭐 안 하는 대로 그냥 잘 보시면 되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개연성은 좀 높다 아무튼 자 현대시 뭐부터 해야 돼? 보기 먼저 봤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나다에 대한 정보가 앵간하게 다 주어진 느낌이었단 말이야 앵간하게 주어진 느낌 자 가 같은 경우 첫 번째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강산 가는 길에 만난 자연의 모습 그래서 뭐 자신의 내면에 투영했대요 되게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자연물 보고 자기 생각 이런 거 하는 거겠지 주관적으로 뭐 묘사하고 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다 아는 거긴 하지만 길 했을 때 길에서 뭔가 생각이 치우쳐 있어 여기서 성찰로 나아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성찰의 중요성 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얘기했다 했으면 두 가지 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 대비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 아마도 뭐 슬픔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풍속 얘기니까 풍속이니까 유쾌한 축제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늘 말하지만 현대시나 수필에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시 감상하겠다고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빠르게 그냥 보기 내용 적용하는 정도면 충분해 자 어느 정도냐면 그게 일단 1년 봤을 때 아 아득히 첩첩한 이런 산길에 왔어 인기적 끊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화한한 고를 아득히 하는 생각에 잠겨왔다 뭔가 화한하다는 것도 뭔가 밝은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그냥 생각에 잠겼다 아 이 산길이 금강산인가 보다 금강산 와서 그냥 뭐 생각하고 있네 이 정도면 돼 뭐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라든가 좀 더 보이면 보이는 거지만 최소한으로 보고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 같은 경우 백화 나무 이름인데 몰라도 되는데 백화나무 왕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내가 흰돌에서 씻기우며 나는 외로움도 잊었다 뭐 앞에 이런 것도 사실은 물소리에 흰돌 되어 씻기웠다 이거를 내가 돌이 돼서 물에 씻기는 느낌이라는 뜻인데 안 보여도 돼 근데 늘 말하잖아 시를 읽을 두리가 열심히 안 읽어도 되는 이유는 뭐야 평가원이 나한테 뭘 물어보려면은 자기가 나한테 해석을 해서 줘야 돼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보기를 적당히 빠르게 적용만 시키면 돼 그냥 되게 건성건성 외로움을 잊었다고? 뭐 이런 뭐 주관적 반응하고 있네 뭐 정서적 정서가 좀 이제 아 원래는 외로웠나? 그러다가 살다가 오래여 사는 장목들 오래된 봉우리들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그냥 어떤 자연에 대한 인상 같은 거네 뭐 인상 이렇게 얘기했고 오케이 한종인의 쉬지 않고 분해인 물소리 바람소리 낙엽 떨어지는 장면이고 그냥 별 생각 없어도 돼 낙엽 얘기하고 별 보고요 별 보고 나의 이 오늘 밤 선정인데 얼어붙는 바람 어 이건 좀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얼어붙어 얼어붙는 바람 하다가 다시 꽃처럼 난만해 뭐 이건 좋은 건가? 이런 생각 필기하고 딱히 없고 생각하고 별로 없어 그냥 가를 빠르게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자연을 얘기했구나 정도면은 충분해 억지로 막 긍정 부정을 때리지도 않았어 그치? 예를 들면 앙상하니까 부정? 뭐 이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치? 왜냐면 이것도 함부로 내가 앙상하다고 하기에는 부정이야 그치? 근데 외로움을 잊었다고 하면 긍정이란 말이야 오히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디테일하게 긍부정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더 헷갈려 수능 시험장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자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 디테일한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디테일한 거는 평가원이 한다 이거야 그치? 어차피 디테일한 포인트는 평가원이 나한테 물어볼 거니까 아니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다시 읽을 때 시간 1분 이상 썼으면 잘못됐어 이해되니? 아 이게 뭔 말이지? 장목 뭘까? 이러면 그냥 안 되고 나 같은 경우도 우린 뭐 다 아는 작품이지만 어디까지 봤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어딨냐 여기까지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성찰하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그쵸? 뭐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앞부분까지만 치우쳐 있는 생각이고 뒷부분이 성찰이네 정도면 충분해 그치? 어 다 같은 경우도 어떤 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다도 스펠인데 봐봐 어쩌면 슬픔과 즐거움은 얘기할 거거든요 빠르게 읽는 거야 빠르게 고요한 이 밤에 샘물같은 눈 수선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하다가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 얘 슬픈 얘기하려고 지금 각 잡네 그치? 왜 슬프지? 했는데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머리 까맣고 눈이 크고 목이 패고 키가 망했다 죄송합니다 예술에 대한 주관적 인상 미메시스를 존중해 주시고 아무튼 호리당창하였습니다 근데 왜 슬프지? 까였나? 읽어보니까 어느 해 6월이 저물게 슬비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의 글을 견주어 봤습니다 산새같아요 진달래같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골라낼 수가 없어 똑똑한 친구가 야 수선화 어때? 어? 수선화 같아 근데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아 이래서 슬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진짜 제가 실제로 이 지문 풀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다 여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뭐라 써있냐면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복밥 먹을 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쩌고 하다가 남은 밤을 좋아하실 내 시골 얘기를 해야겠다 했을 때 굳이 안 읽었어 굳이 안 읽었어 왜냐면은 이게 뭐 스킬이 아니라 어차피 수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주제만 파악하면 되고 내가 어디까지 슬픈지랑 왜 슬픈 것까지 알았어 그지? 그냥 그 뒤는 내가 풀 때는 뭐 어쨌든 간 뭐 풍속 얘기하겠지 즐거운 얘기하겠지 이따가 물어보면 보면 되지 뭐 하면서 넘어갔는데 선생님은 수능 보시는 거 아니니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고3 때도 그랬고 주제가 뻔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안 틀리는 거 아니고 과감하게 본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맞고 틀린다는 거는 그냥 정답 고를 때 내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뭘 잡았냐가 중요한 거지 선지 5개를 다 본다고 해서 정답이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문학에서 시간을 축하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22번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이거 해설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그냥 찾아주는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 해설지 보시고 23번 바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보기 아까 읽었고요 1번 선지 봤어 내가 이 가시를 만약에 열심히 읽었으면 나는 시간을 손해본 거라 생각해 비효율적이었다 왜? 물어보는 거 봐봐 환한 골 백화 암상한 사이 자연의 모습인가요? 네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해돼? 뭐 이거 뭐 엄청난 대단한 해석을 시키지 않아 2번 선지 바다의 별 하늘의 별 자연에 대한 어떤 주관적 인상이지 않을까요? 뭐 주관적 인상이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으로 본다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벼랑 앞에서 낭패를 걷는 사람들 상황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을 일깨우려 한다 여기까지도 그냥 연계였고 아니까 4번 선지 딱 봤어 연계빨이긴 했지만 나도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 성찰 어 이거 성찰 이끌어낸 사람들이 아닌데 확인 얘만 확인하고 역시나 답이네 요 느낌이 됐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건 물론 연계로 우리가 너무 직전에 봤던 거여가지고 좀 가능한 거긴 하지만 선지에 보면 뭐 맞겠지 하다가 보고 아 뭐야 빼박이네 해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시험지에도 써놓긴 했지만 일부러 써놨어 왜 써놨냐면은 내가 진짜 풀 때 했던 생각을 애들한테 말해주려고 좀 기록을 해놨는데 뭘 기록해놨냐면은 그대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1번 선지를 봤어 봤는데 9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 했는데 사실 기억이 안났어 9월 기억 안나 했을 때 패스를 시험지에 써놨어 이해되? 내가 했던 생각 기억 안나 패스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회에 대한 기대는 아니지 않나 저 아까 얘기 떴 놨어 아니지 않나 물론 이 뒷부분을 안 읽긴 했지만 이 수필의 주제 자체가 뒷얘기 자체가 저희 마을의 풍속을 들려드릴게요 이거였단 말이야 만나고 싶다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 이 스크리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를 빠르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기억나는 거 내가 좀 봤을 때 익숙한 거 답 같아 보이는 거 이걸 먼저 스크리닝을 하는 건데 3번 선지 같은 경우도 기억 안나 솔직히 기억 안남 4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오늘 밤엔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살리는 고향 얘기가 있었네 일단 가시랑 가시랑 고향 뭐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 그렇잖아 가에서 고향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이제 5번까지 왔는데 아까 전에 가에서 인기척 끊긴 상단세 뭔가 뭐 뭔 생각에 잠긴다 뭔가 뭐 생각한다 했었어 이거 좀 기억나 맞아 생각한다 했었지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 제가 썰을 더 풀어도 될까요 이거 딱 내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까지였단 말이야 저희 고향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기억난다 이거 이거 답 같은데 확인해봐야지 정답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선생님 5개가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스크리닝 시험이 길지가 않아 무슨 얘기야 내가 늘 말하지만 애들의 문제가 문학 선지 판단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조건 1번 선지부터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거야 내 말은 이해돼?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거야 선지를 빠르게 본 다음에 내가 4번이 가장 익숙하거나 가장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얘부터 보면은 뭐 확인을 하시든 판단을 하시든 뭐 4, 5, 3, 2, 1 가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 과정이 앞부분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선지를 내가 작품을 물론 가볍게 읽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확인할 거 이왕 판단할 거 가장 익숙한 선지 쭉 보다가 5번이 좀 내가 읽은 거랑 좀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으면 뭐 1번부터 하셔도 되고 그지? 뭐 아예 없어 그러면 1번부터 하셔도 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지? 약간의 시간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한 이거 먼저 스캔할 때 한 10초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봤으면 이 문제 푸는데 뭐 예를 들면 1분 30초 걸리다 쳐 그치? 10초 투자해가지고 보고 문제 자체를 2, 30초 안에 풀 수 있다면 개이득 아니냐 이거지 그치? 이해돼? 어 충분히 감당할 만한 리스크다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해설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도 마찬가지 느낌인데 사실 이게 더 쉬워 왜 더 쉽냐면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거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쉬워 왜? 5개 중에 4개는 맞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스크리닝 하면서 가장 좀 개그렸던 거 찾으면 돼 1번 딱 보고 가에 대한 이해니까 생각에 잠긴다 뭐 이렇게 대응시키냐? 맞아 보이는데 2번 선지 물소리에 흰돌려서 씻기우며 했을 때 뭐 자연과의 관계 화자의 정서 뭐 맞아 보이네 뭐 그렇겠지 3번 선지는 판단까지 가능한 거 오래여 삭은 장목들 유구한 거 오래된 거 풍설에 깎여 날선 어 뭐 오래된 거 오케이 4번 선지도 딱 봤는데 오케이 딱히 뭐 거슬리는 선지가 없어 아직까지는 거슬리는 게 없네 하다가 5번 선지 딱 봤는데 뭐가 보이냐 대충 쓱 보고 왔는데 화자의 태도 변화? 어? 가시 태도 변화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확인하는 거죠 5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네 이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 이해돼? 그럼 좀 쫄보여가지고 1번부터 꼭 봐야 된가? 왜 1번부터 봐야 되냐고 각각이야 5번부터 봐도 돼 3번부터 봐도 되고 어차피 이제 다 볼 거 먼저 어 괜찮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어? 이 태도 변화? 어? 정답 같아 이해돼? 이게 실력이 쌓이면은 진짜 빨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관계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대충 뭐 되게 뻔한 얘기한다 하다가 아 이것도 되게 뻔한 개소리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문학 기출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 패턴이 은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태도 변화? 극복 의지? 이런 것도 있잖아 왜? 혹은 맞아 보이는 거 나오는 경우는 뭐 시상심화?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반복 강조 이런 것들? 은근히 기출 문제 많이 보면은 충분히 감각적인 부분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선지 태도 변화 아니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26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것도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얘나 얘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길이 사람한테 복종한다? 이거 딱 봐도 이상하지 않냐? 안 이상해요? 우리 연계 7회차에서 봤잖아 길이 복종하는데 이상해 보이잖아 그치? 혹시 이런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 세트에서 시간을 진짜 많이 줄였어 이 문제들에서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게 안 줘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푸니까 조금 아쉽게 나왔을 때 시간 단축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좀 잘 아는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쭉 그냥 자 모르는 작품이어도 가장 답 같은 거 보고 판단하자 복종할 리가 없다 나머지 27번 문제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슬픔한기 기억이라면은 일탈 용인 아까 읽었고요 그쵸? 아까 이제 봤는데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 수신인 그렇지 맞춘 애가 수신인이 된 것 같아 2번 선지 노란 슬픔의 이야기 개인적 경험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딱 봤을 때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 경험을 대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아까 말했지만 왜 이상하냐? 이 수필의 주제가 내 마을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겠다 이거잖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저희 마을의 풍속을 들려드릴게요 했는데 대비한다? 개소리네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괜찮죠? 5번 선지 5번 선지 5번 선지 5번 선지